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호선 암사에서 몰안가는 노선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뷰 올려볼건데 너무 늦게서 일단 죄송하구요 한번 떠볼게요 일단 열차는 고컬 열차고 회전 이동 태병 로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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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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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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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이거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나올 수 있을까? 한 번 이렇게만 좀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은 모란 모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모란 모란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계속해서 선등 기흥 방면으로 가실 수 분당선 열차로 다른 타시기 바랍니다 You can transfer to the 분당 line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5678 서울 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함께해요 이제 종착역이 모란역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종착역이 모란역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제 저 앞에 모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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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길지로 가나요? 지금까지 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오늘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맛보니까 꼭 감사합니다.